과거형, 우리 이렇게 동사의 3단 변화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표를 외우는 게 영어 말하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 이유는 표만 외우는 거지, 어느 때 과거형을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규칙 과거형,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시죠. 그냥 여러분, 계속 문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고우라는 동사예요. 과거형은 went라고 해요. 우리 go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는 방향인 go to라는 전치사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예요. 프랭크는 작년에 부산에 갔었어. 이걸 바꾸면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 변화를 생각하면 go, went, gone 이렇게 하니까 아, 프랭크 말이 안 나온다. 그냥 툭 하면 툭 나올 때까지 프랭크 goes, 과거형이네? 프랭크 went,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랭크 went to 부산 last year. 이게 여러분, 빨리 나올 때까지. 프랭크 went to 부산 last year. 그럼 여러분, 이제는 부정문도 만들 수 있어요. 프랭크는 어제 소풍을 가지 않았어. 소풍 가다는, 빨리 나와야 돼요. go on a picnic,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일정에 따라가니까 전치사 온, go on a picnic, 가지 않았어. 프랭크 didn't go on a picnic, 언제? yesterday, 이겁니다 여러분. 한 번 새로 할게요. 프랭크는 어제 소풍을 가지 않았어. 시작! 그렇죠. 프랭크 didn't go on a picnic yesterday. 이게 여러분, 프랭크 didn't go on a picnic yesterday. 이 정도의 속도까지 나오야지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장을 보면서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프랭크는 지난 일요일에 투어를 갔었니? 여러분, 투어를 가다. 일정에 따라가니까 go on a tour. 이 동사를 쓰는 겁니다. 그럼 과거형이네. 물어보는 거니까 문장의 맨 앞에 did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만들면 주어가 프랭크죠? did Frank go on a tour last Sunday. 여러분, 과거형은 go went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이런 한국말을 툭 생각했을 때 얘가 과거형이냐 아니냐를 머릿속에 빨리 생각하는 힘이 더 중요해요. 어, 과거형이네? 갔었니? 어, 과거형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did Frank go on a tour last Sunday?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외우지 마세요. 절대로. 계속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세요. 먹다 eat, 먹었다는 eat, 다 알아. 하지만 여러분, 나 어제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얘를 바꾸면 어떤가요? I ate lunch.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I ate. 뭘 먹었습니까? 볶음밥인 fried rice 뭘로? for lunch. 어제, yesterday.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I ate fried rice for lunch yesterday. 한 번에 나올 때까지 연습. 나는 어제 점심으로 볶음밥을 먹었어. 시작! 그렇죠. I ate fried rice for lunch yesterday. 아, 점심으로 가 for lunch구나. 그러면 문장 만들 수 있어요. 너 점심으로 뭐 먹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eat for lunch? 나 저녁으로 피자 먹었어. I ate pizza for dinner. 이렇게 가는 거죠. 다음이에요, 여러분. 프랭크는 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그러면 여러분, 바꿔보죠. 과거입니다. 주어, 동사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프랭크, 과거형이네. Didn't eat. 이게 빨리 나와듭니다. 아무것도니까 Anything. 프랭크, didn't eat anything. 언제? Yesterday. 괜찮나요, 여러분? 이걸 보시죠. 너 어제 점심으로 뭐 먹었어? 바꾸면 뭐라는 의문사 What이 먼저 나오죠. What? 시제니까 과거 Did you eat? For lunch Yesterday. 이게 나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형은 알아도 What did you eat for lunch yesterday? 이게 한 번에 안 나오는 이유는 그냥 이것만 외운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죠. 반드시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다음은 come이에요. come은 오다죠. 왔다는 came이라고 합니다. 자, 다들 알아요. come, came, come. 이렇게 3단 변화까지 외웁니다. 그러면은 나 어젯밤에 집에 늦게 왔어. 아, 오빠 미안해. 내가 어제 집에 늦게 왔어. 바꾸면 그렇죠. I'm sorry 과거에 늦게 온 거니까 I came home 늦게. I came home 늦게. 어제 밤 last night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ame come의 과거는 came이다. 알아. 하지만 어제 집에 늦게 왔어. I came home late.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니까 시제가 막 헷갈리는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해야 돼. 그녀는 어제 파티에 오지 않았어.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바꾸면? 그렇죠. 파티에 오지 않았다. 시 과거형이니까 부정. I told her to come to the party yesterday. She didn't come to the party yesterday. 내가 파티에 오라고 했는데. 이것도 되게 여러분 쉬워요. 과거형이죠. I told her to come to the party.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국말을 영어로 빨리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I told her to come to the party. But she didn't come to the party yesterday. So I was angry. 이렇게 간단한 문장들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 볼까요? 너의 꿈이 지난달에 실현되었니? 여러분 꿈이 실현되다. 옛날에 그 SES의 노래. Dream come true. 막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dream comes true. 꿈이 실현되다. 누구의 꿈? My dream. Your dream.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물어보는 거네요. 너의 꿈이 지난달에 실현되었니?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어가 your dream입니다. 그래서 did your dream 동사 come true last month. 과거니까 did your dream 이런 게 빨리빨리 안 나오죠.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말이 나왔다가 말이 이렇게 나왔어. 말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다음 볼까요? 드링크의 가거형은 drank라고 해요. 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동사 불규칙입니다.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하면은 취한 마셔진 이란 뜻이죠. 자 이거 세 개까지 같이 기억하면서 첫 번째 문장이 프랭크는 어젯밤에 맥주를 세 잔 마셨어. 그럼 여러분 맥주 세 잔 어떻게 말해요? 그냥 힘들면은 three beer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영어에서 이 beer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얘기할 때는 이 셀 수 있는 숫자 단위를 붙여서 보통 얘기를 해요. 맥주는 어디에 마셔요? 잔에 마시죠. 그래서 three glasses of beer 요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쁜 영어다. 좋아요. 그럼 갑니다. 프랭크는 어젯밤에 맥주를 세 잔 마셨어. 시작 그렇죠. 프랭크 과거형이니까 drank three glasses of beer last night 이렇게 가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drank라는 동사 그리고 맥주 세 잔 three glasses 얘는 단위니까 셀 수 있는 거고 beer는 셀 수 없습니다. three glasses of beers 안 돼요. 너는 맥주를 몇 병이나 마실 수 있니? 라는 표현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표현을 줘야죠. 자, 몇 병 how many 병이니까 bottles of beer 너는 마실 수 있니? can you drink? 이렇게 많이 써요. how many bottles of soju can you drink? how many bottles of beer can you drink?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 원어민이랑 아니면 전세계 사람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술을 얼마큼 마시는 게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왜냐? 같이 마시니까. 따라주고 받고. 근데 미국 문화는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술 마시는 거 관심 없어. 내 술은 내 술 니 술은 니 술. 그래서 how many bottles of beer can you drink? 이런 표현이 사실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냥 Oh, are you enjoying drinking with me?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는 how many bottles of beer how much soju can you drink? 하지 말자. 이것까지 같이 문화적인 팁으로 알아가시죠. 그래서 Frank drank three glasses of beer last nigh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내 아버지는 어제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 자, 과거형이네. 바꾸면 좋아요. 이제 나오죠. My father didn't drink coffee. 이게 빨리 나오됩니다. My father didn't drink coffee yesterday. Did your father drink coffee yesterday? No. My father didn't drink coffee yesterday. 다음이에요. 넌 지난 일요일에 많은 위스키를 마셨니? 여러분 위스키 우리가 스키 타는 게 아닙니다. 아, 썰렁해요. 바로 이러한 조니 워커 블랙 이런 술을 위스키라고 하죠. 그러면 너는 지난 일요일에 많은 위스키를 마셨니? 바꾸면 좋아요. 마셨니? 과거네? Did you drink 많은 위스키? A lot of 위스키 언제? Last Sunday. 이렇게 가는 거죠. Did you drink a lot of 위스키 last Sunday? 그러면은 No. No. I didn't drink a lot of 위스키 last Sunday. But we skied last Sunday. Only smart person understand my joke. 좋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여러분? 다음은 Do. Do. Did. 하다. 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한국말은 공부라는 명사에다가 하다라는 이런 조사를 붙어서 새로운 동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영어는 이게 안 된다. 공부하다. Do. Study.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tudy. 라는 이 단어 자체가 공부하다. 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하다를 두루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영어에서는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보시죠. 난 어제 많은 집안일을 했어. 여러분 집안일 보통 집에서 일하는 거니까 Housework 얘를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chores 라는 명사로 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chores 집안일을 하다 Do chores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갑니다. 나 어제 많은 집안일을 했어. 좋아요. 내가 한 거니까 과거 내 I did 많은 A lot of chores yesterday 이 명사 조금 헷갈리죠. chores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볼까요? 프랭크는 오늘 아침에 설거지를 안 했어. 바로 바꾸면 그렇죠. 안 했다라는 과거요이니까 Frank Frank didn't do 하다 New Pilates 이렇게 갈 수 있는 두입니다. 어떠한 이렇게 태권도나 합기도 이렇게 합 기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 바로 두 라는 동사를 쓸 수 있어요. 무술 같은 거는 두 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체육관에서 요가를 했었니? 바꾸면 그렇죠. 과거니까 Did you do yoga 어디서? At the gym yesterday 뒤에를 올려주는 겁니다. Did you do yoga At the gym yesterd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No I didn't do yoga At the gym yesterday I was tired and I went to bed early 좋아요. 다음 볼까요 여러분? 사다라는 동사 과거형은 boat 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My boat 이게 이렇게 읽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트배가 있어요. 멋진 보트배가 있습니다. Buy a boat Buy a boat 발음 비슷해요. My boat 재밌죠? 자 그럼 가볼게요. 난 슈퍼에서 약간의 식료품들을 샀었어. 과거네요. 식료품들 영어로 Groceries 요겁니다. 그럼 난 샀었어. 약간의 식료품들을 슈퍼에서 어렵지 않죠? I bought some groceries 어디서? At the supermarket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켓이 아니라 마켓 발음이 앞에 있으니까 뒤에가 강세가 죽어요. 슈퍼 마켓 이렇게 읽어주시죠. I bought some groceries at the supermarket 다음 그는 몰에서 어떤 것도 사지 않아서 여러분 몰에서 몰 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쇼핑 센터 같은 거를 우리는 몰 이런 명사를 씁니다. 그러면 그는 어떤 것도 사지 않았어? 몰에서 좋아요. He didn't buy anything at the mall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커다란 쇼핑 센터는 너무 크죠? 장소가 넓어요. 그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현관 앞에도 있을 수 있고 그 근처에 커다란 광장도 있죠. 그래서 인 더 몰 보다는 at the mall 이 at이라는 전치사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He didn't buy anything at the mall 왜 몰에 갔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y he went to the mall 자 다음이에요. 어제 쇼핑몰에서 무엇을 샀었니? 과거네요. 바꾸면 좋습니다. 무엇을 샀었니니까 What did you buy? 어디서? at the mall 어제 yesterday 근데 쇼핑몰이라고 했죠? 그래서 at the shopping mall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at the mall 이렇게 하나 at the shopping mall 이렇게 하나 의미는 똑같다. 똑같은 말이에요. 편한 걸로 하시면 되죠. 자 좋아요. 다음 갑니다. 다음은 여러분 셀이라는 동사예요. 셀의 과거형은 sold라고 해요. 여러분 어이구 허리가 아파요. old 여기서 s가 붙었네. 그래서 sold sold 팔았다라는 동사예요. 어 그거 팔았어요? 네 그거 팔았어요. Yes I sold it Did you sell it? Yes I sold it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게 팔려서 나갔으면은 품절이죠. 품절 그래서 얘를 형용사로 sold out 이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죠. 품절입니다. 이거 재밌는 표현 사람한테 쓰면은 사람이 팔린 거니까 결혼했다라는 뜻도 돼요. 품절남 품절녀 들어봤죠. Oh I really want to get her phone number No Frank You can't Because she is sold out 이렇게 재미로도 사람한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프랭크는 작년에 그의 오래된 차를 팔았어. 그럼 프랭크는 팔았다? 그의 오래된 차 작년에 그렇죠. 프랭크 sold his old car 언제 last yea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sell sold 이렇게 3단 변화를 외워도 막상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우린 3단 변화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팔았다가 영어로 뭐지? 아 잠깐 sell sold 이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툭 하면은 툭 나올 수 있게 그거 팔았어? Did you sell it? 나 그거 안 팔았어. I didn't sell it. 이렇게 가는 거죠. 다 보여요? 프랭크 sold his old car last year. 요게 툭 나올 때까지 연습. 그녀는 이번 달에 그녀의 집을 팔지 않았어. 바꾸면 그렇죠. She didn't sell her house this month.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에요. 넌 어제 너의 형에게 무엇을 팔았니? 그럼 무엇을 팔았니? 너의 형에게 어제 그렇죠. What did you sell? 이게 나와요. What did you sell? 누구한테? To your brother 어제 yesterday. What did you sell to your brother yesterday? I sold my old phone to my brother yesterday? I sold 갤럭시 watch 5 to my brother yesterday. 이렇게 여러분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까지 길러야 됩니다. 자 다음이에요. give 과거형은 gave 라고 하죠. give gave 좋습니다. 그럼 이거 만들어 보세요. 누가 너에게 돈을 줬니? 바꾸면 그렇죠 여러분. 이게 give gave는 외워도 누가 너한테 돈을 줬니?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뒤에는 무조건 동사를 쓴다. 누가 내 핸드폰 가져갔지? who 가져갔지? 동사 took my phone 누가 기침을 했지? 기침하다. cough 과거형이니까 who coughed 예전에 궁에 있죠. 누가 기침을 나였는가? 이게 바로 who coughed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너에게 돈을 줬니? 그렇죠. who gave you some money 이게 한 번에 나올 때까지 who gave you some money my mother gave me some money 난 프랭크에게 어떤 커피도 주지 않았어. 바꾸면 과거형이네요. I didn't give 이게 한 번에 나와도 돼요. I didn't give 그래서 I didn't give any coffee to Frank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I didn't give Frank any coffee 이렇게 거꾸로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다음 볼까요? 넌 너의 어머니에게 생일날 무엇을 주었니? 그럼 무엇을 주었니? 너의 어머니에게 생일날 그렇죠. What did you give your mother for her birthday?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겁니다. For her birthday. 어? birthday는 보통 전치사 on을 쓰는데 근데 on her birthday 하면은 그 생일날에 무엇을 주었니? 라는 뜻이고 그 생일날 그 하루에 for her birthday 하면은 그 생일날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생일이 안 왔어도 그 생일날을 위하여 무엇을 그녀에게 주었니? 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조금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생일에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럼 생일날에 사주는 거죠? I will buy you something delicious on your birthday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네 생일로 생일 선물로 내가 핸드폰 사줄게. 그러면 그 생일을 위하여 핸드폰을 사주는 거죠. I will buy you a nice phone for your birthday 이 정도의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What did you give your mother for her birthday? 이렇게 되죠. 다음 볼까요? feel의 과거형은 felt를 씁니다. 느끼다 느꼈다. 그럼 나는 피곤함을 느껴요. I feel tired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지난밤에 화가 나면 느꼈어. 막 기분이 좋다가 남편이 내려왔어. 에이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느꼈어요. 바꾸면 좋아요. 과거니까 I felt angry last night 이렇게 가는 거고 그는 슬픔을 느끼지 않았어. 바꾸면 바꾸면 He didn't feel sad 이렇게 didn't feel sad 이런 표현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과거 부정이니까 넌 어제 피곤함을 느꼈니? 바꾸면 좋아요. 과거니까 Did you feel tired yesterday?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Are you tired?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 사람의 상태 같은 거를 물어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피곤하고 걱정해 보여도 여러분은 절대로 아침에 Wow You look tired Are you okay? 이런 말 하면 약간 빈정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피곤해 보여 아침에 뭐라고 말한다? Hi Good morning How are you doing?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Are you tired? 안 돼 안 돼. 여러분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다음 볼까요? 열 번째 Hear Hard 라는 동사죠. 듣다 들었다 Hard 나는 프랭크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다. 그럼 나는 들었다 좋은 소식을 프랭크에 대해서 그렇죠. 과거에요. I heard Good news 누구에 대해서 About 프랭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치사 About입니다. 다음은 나는 작년에 그에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해서 여러분 소식 News S가 붙었다고 셀 수 있는 명사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명사에요. 그래서 A news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나는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다. 그에게서 그로 붙어란 뜻이죠. 그래서 I didn't hear any news 누구로부터 From him 작년에 Last year I didn't hear any news You didn't hear 문장의 시제 잘 만들어야 돼요. 다음은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뭐라고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What did you hear? 뭐에 대해서? About BTS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What did you hear about BTS?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동사의 3단 변화로 불규칙 과거형을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말을 못했던 이유는 3단 변화 표만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공부해보세요. 3단 변화 좋아요. 하지만 이거는 시험을 위한 거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가랑비에 옷 잿듯이 문장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빨리빨리 저랑 같이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화요일이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날에 불규칙 2탄을 준비했습니다. 요거랑 같이 꼭 보시면서 계속 이거를 복습해보면은 훨씬 더 쉽고 재밌게 과거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단어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만드는 거를 체계적으로 공부합시다.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저와 함께 공부해보시죠. 자신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